망치 반찬 어..맞아 샴팡을 가고 가라 빽 빽 아하하 style 봉봉봉봉 뭐든 지금은 내비 둘레 다 끝났어 잡았을래 좀 쎄게 들어간 거야 너 빈짝이 들어간 거야? 아 모르겠어요 갑자기 왜 쥐가 나는 거야? 뭐? 갑자기 오늘의 컨셉은 뭐예요? 그게 뭐라고 하죠? 황캉스? 약간 그런 거죠 이 곡을 쓸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포인트 신나야 된다 신나야 된다 신남을 살짝 보여줄 수 있나요 지금? MOT 안녕하세요 몬티입니다 네 오늘 여기 뮤비 현장이죠 자신 있어요? 네? 프로듀서예요? 아니 아니 그냥 되게 오랜만에 뮤비 찍잖아 그렇죠 자신 있어요? 네 자신 있어 그럼 오늘 화이팅 둘이 한번 하고 끝내세요 하나 둘 셋 화이팅! 띵 인사해주세요 Hi guys Hi everyone Hi everyone 화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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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ui sarj 네 매니저 나를 인상 우월 말하겠니 정권한 하늘에 아오와 다시 돌아가겠니 감사합니다.